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순살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순살 양념치킨 그리고 소바를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볼게요 Sukkot 5 으 으 으 으 으 생크림 청양고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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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적당히 맛있는데 아무거나 소가 없고 고춧가루를 먹으니까 계란 깻잎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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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알다시피 초콜릿 오징어 뼈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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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